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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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분에 대해 증언했으니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한 사람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자기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당연히 왕노릇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킨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래 두신 하나님 자신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아래 복종시키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신 아버지께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님으로서 마음물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대리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이유로 매 순간 위험에 처한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운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이유에서였다면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목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덜어 있어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줄을 알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그들은 어떤 몸으로 나오게 되느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다 자란 몸이 아니라 밀이든 그 밖의 다른 곡식이든 단지 그 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며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는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동물의 육체가 있으며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각각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별들 사이에서도 그 영광은 각기 다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찾은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존재한다면 영적인 몸도 존재합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이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몸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신령한 몸이 왔습니다. 첫사람은 땅의 흙에서 나왔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선언하거니와 육체와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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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